뚜루뚜루뚜 재호야? 옆에 벽을... 아 진짜?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죠. 아니 엄청 재밌게 놀았나 봐. 내 전화도 안 받고... 내일 뭐하지? 어, 현재. 네. 일단 아침에 애플 간다며? 응.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애플은 그냥 우리가 일어날 때 가면 돼. 근데 이제... 빅서를 갈지? 가는 길이야. 아 진짜? 그러면 언니 가고 싶을 거 있어? 왜냐면 내가 빅서가 너무 예쁘다고 추천을 많이 받았어. 나도 빅서 가고 싶어서... 3시간 걸려도 갈까? 2시간 걸리던데? 아 진짜? 몬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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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쁜 세븐틴마일 드라이버가 있대. 그러면 내일 빅서가? 가자. 일요일 날에는 이네나옥과 클램초더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더 이상? 네. 일요일 하루 만에 가능한가요? 내추럴 와인집을 제가 또 알아놨거든요. 일요일 아침부터 일찍 나가야겠네. 거기 다 일요일에 문 여는 걸 확인했어? 당연하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뷰가 좋은 곳을 하나 알아놨어. 제 샘플은 먹방 여행이에요. 오케이, 일요일 먹방? 아니, 알겠어. 샘플을 입는 느낌? 오케이, 퍼펙트. 좋아요. 빅서를 제가 떠서 리서트를 해야겠네. 강나무 같은 느낌이야. 아, 진짜? 이렇게 길이 쫙 있고 옆에 상자가 쫙 많고. 아! 되게 가게에 네가 좋아할만한 것도 많던데? 아, 그래? 예쁜데? 예쁜데? 어. 우와! 되게 좋아. 볼 거 엄청 많네. 아주 기대됩니다. 나도 이 필름 카메라 이제 한 번 해야지. 내일 집 들어가서 재밌게 놀 것 같아. 예즈, 예즈, 예즈. 그거 뭐냐? 사각자도 있으니까. 아, 예즈. 그거 맞았어. 입서 완전 기대됩니다. 진짜. 밖에 다 있네. 그냥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프로듀스를 파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네요. 캘리캘리 하네요. 우와. 완전 싱싱해. 그리고 그냥 고속도로 옆에 있는 과일 가게, 클라스. 아, 망고다. 오렌지.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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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데, 이거 망고. 우와. 키위, 아기궁댕이 키위. 좀 이상해, 진짜. 바로 사는 거야? 나 자도 몇 개 사가야 돼. 한 4개 정도? 어, 가면서 먹을 거. 엄청 커. 그냥 시장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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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옆에. 아, 너무 귀여워. 요만한 아보카도. 귀여워. 갈릭 아이스크림 도대체 뭐야? 갈릭 뭔데? 저거 왜 먹어? 그게 궁금하다. 안 먹어보고 싶은데. 딸기 저렇게 많이 산다고? 이거 아니면 저거야. 아, 박스는 못 산다. 이렇게 트레이가 3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사면 안 돼, 이거? 하나씩 안 파는 거 같은데. 이게 3개를 다 사야 돼. 아, 알겠어. 복숭아야, 구매 완료.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하자. 평일 낮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삶. 길이로 넷aja 다시 귀여워 Ross Coronado охbo behaviors 어디로 또 타는 붉아itary 캦포량이 나오rado 얌전 Umwe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my god actually yeah that's good hi how are you? hello can i get one coffee pot and can i also get caprize baguette one coffee and one caprize baguette yeah we have green sugar and hot coffee over there we have green sugar and hot coffee over there oh thank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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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